그 여자의 다이어리 어디 나가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서산댁이 어느새 뒤에 와 서있었다 짙은 감색 정장바지에 옅은 회색의 레인코트 누가 봐도 외출복 차림인 날 서산댁은 새삼 신기한 듯 보았다 외출 자체가 실로 오랜만에 이기었다 얼른 시어머니 방을 살피고는 검지를 입술 가운데에 가져다 댔다 볼일 있어 나갔다 오려고요 최대한 일찍 올게요 네 걱정 마세요 잠에서 깬 시어머니가 날 찾으며 패약을 떠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얌전한 날도 있지만 아닌 날도 많았다 그걸 서산댁에게 오롯이 맡기고 가자니 마음이 무거웠다 닫혀있는 시어머니의 방문을 물끄러미 보았다 그런 마음을 눈치챘는지 걱정 말고 다녀오라며 서산댁이 재촉했다 다녀올게요 오랜만에 외출이었지만 즐거운 기분은 조금도 없었다 날씨는 좋았다 바람이 곁을 스쳐 지나갔다 머리칼이 살랑이며 흐트러졌다 손가락으로 머리를 쓸어넘겼다 눈앞에 서린 보육원이 있다 근처에 있는 마트로 들어갔다 요란한 음악이 귀를 자극했다 그 자극이 불편했다 뭐가 좋다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요란한 음악을 트는 걸까 뭐가 얼마나 행복해서 이 마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평온한 얼굴로 물건을 고를 수 있을까 대체 저들의 세계는 어떤데 왜 난 거기 못 들어가는 거지 분풀이라도 하듯 손이 닿는 대로 과자를 장바구니에 집어넣었다 금세 바구니 하나가 가득 찼다 계산대 위에 거칠게 내려놓고 계산을 시작하려는 아르바이트생을 모르는 채 다시 빈 장바구니를 집어들었다 다시 채운 장바구니 하나를 더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몇 번이고 과자를 날랐다 마트에서 나와 곧장 서린 보육원으로 향했다 양손에 한가득 과자 봉지를 들고 들어섰는데 보육원장이 반갑게 맞았다 보육원장은 곧장 원장실로 나를 데리고 갔다 안내받은 소파에 앉기가 무섭게 태블릿 PC를 들고 와 보였다 지난번에 후보님하고 함께 봉사 오셨던 게 기사가 나서 마침 보고 있던 참이었어요 사모님도 이렇게 자주 찾아주시고 참 어제는 후보님께서 오셔서 또 후원금을 내주셨답니다 늘 감사하고 있어요 보육원장이 내민 태블릿 PC 화면을 응시했다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걸로 된 건가요? 네? 보육원장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빛이 서렸다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그거면 된 거냐고요 당신은 분명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을 터다 보육원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진영이 불러드릴까요? 보육원장의 그 물음이 대답이나 다름없다는 걸 알고 있다 뭘 기대했던 걸까? 여긴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 제가 가볼게요 일어서는 나를 보육원장도 따라 일어섰지만 뒤따라 나오지는 않았다 아마도 보육원장은 내가 여길 나서자마자 강호성에게 연락을 할 거다 상관없다 강호성이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알고 있듯이 강호성도 내가 그의 비밀을 안다는 걸 짐작하고 있을 테니까 서로 내색하지 않을 뿐이다 복도를 걸어 그 방으로 향했다 문의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렸다 몇 번씩이나 들어왔던 곳이지만 언제나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용기가 나지 않는 곳이다 힘겹게 문을 열었다 문이 천천히 움직였다 지금은 이렇게 쉽게 열리지만 아주 가끔 악독한 마법에라도 걸린 듯 열리지 않는 방 그 안에서 어떤 외침과 어떤 신음과 어떤 절규가 터져나가도 모든 걸 삼키는 방 그 방 한 구석에 작은 영혼이 있다 잔뜩 웅크린 짐승처럼 아이가 무릎에 머리를 묶고 있었다 열리는 문소리에 그 작은 어깨가 흠칫 떨렸다 들어온 게 누군지를 확인할 용기조차 없어 보였다 아이 앞까지 다가갔다 아줌마야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눈물로 엉망이었다 몸을 떠는 건 여전했다 긴장을 풀지 못하는 거다 난 아이를 덥석 앉지 않았다 손을 끌어잡지도 않았다 어떻게든 긴장을 이완시켜 보려고 무리하지 않았다 그 아이의 인생에는 강제가 너무 많았다 거기 내가 더 보탈 필요는 없다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작은 영혼 앞에서 내가 사온 저 많은 과자가 알량하게 느껴졌다 구해줄게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줌마가 구해줄게 아... 이게 뭐지 지친 몸을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흘러나온 서산댁 목소리에 나는 멈칫했다 정확히 내 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다 혹시 몰라 발소리를 죽이고 방쪽으로 다가섰다 서산댁이 엎드린 자세로 침대 밑을 향해 팔을 뻗고 있었다 그런 서산댁 옆에 놓여있는 청소기 아... 서산댁이 자주 가구 밑까지 청소한다는 걸 잊고 있었다 서린 보육원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었던 탓이다 웬 서류봉투지? 지금 뭐 하시는 거죠? 하질짝 놀라며 서산댁이 뒤를 돌아다 보았다 비밀번호 키를 누르는 소리도 듣지 못했던 모양이다 당황해하는 사이 얼른 서류봉투를 낚아챘다 아... 저기 청소를 좀 하려고요 됐어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저... 이만 나가보세요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서산댁은 어쩔 줄 몰라했다 하지만 조금의 주저함도 허락하지 않을 듯 난 싸늘하게 그녀를 응시했다 서산댁은 우물쭈물하다 청소기를 챙겨들고 밖으로 나갔다 난 서류봉투를 가방에 집어넣어버렸다 서산댁의 잘못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하풀이를 해버렸다 이마를 짚고 큰 한숨을 내쉰다 서산댁이 서류를 본다고 해서 큰일이 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난 충분히 예민해져 있었다 아직 가슴이 당황으로 부들거렸다 서산댁이 나가자 나는 내 떨림을 다스리느라 온 힘을 기울여야 했다 그래서 나는 또 그때 시어머니가 어느새 잠에서 깨 열린 문 사이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다 서린 보육원을 다녀오는 날이면 온몸이 지하로 끌려 들어갈 것처럼 무겁다 인간으로서의 너무나 미약한 육신이 싫다 아이를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남자가 사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자신이 역겹다 날 괴롭히는 많은 감정들과 싸우고 있다 오늘은 마치 내가 뭐라도 된 듯 아이에게 구해주겠다고 했다 이제 누구도 믿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 이제는 해야만 한다는 걸 깨달았다 7장 서동현은 빠른 걸음으로 보육원의 운동장을 가로질렀다 운동장에는 어느새 오후의 햇살이 담벼락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는 제끼 단주머니에 들어있는 휴대폰을 손으로 살짝 쥐었다 그가 찍은 사진에는 분명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걸 박명록을 보는 순간에 이미 깨달았다 그는 차로 돌아가는 즉시 지신우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여기에 대해 얘기를 나눌 생각이었다 박명록에 적혀있는 사실이 어떤 진실을 불러올지에 대한 얘기가 주가 될 것이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조금 전 보았던 그 아이가 스쳐 지나갔다 처음 보는 남자가 원장실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뭘 뜻하는지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다 그냥 어리둥절하게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 눈빛이 서동현의 마음에 걸렸다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에는 분명 공포가 담겨 있었다 창백한 아이의 얼굴 공포로 떨리는 검은 눈동자 주춤 물러나던 작은 두 발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아는 듯한 아이의 작은 몸 아이가 동현을 보고도 누구냐고 묻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더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원장이 내려오는 바람에 대화조차 나눌 수 없었고 사실 자신도 거짓 신분인지라 어서 보육원을 나와야만 했다 자칫해서 자신이 몰래 방명록을 찍어간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간다 경찰서에서 징계를 받을지도 모르고 보육원과 강호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이 어느새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서동현은 아내와의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 원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가질 순 없었다 어쩌면 그래서 아이가 마음에 더 남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서동현은 보육원의 정문을 넘어섰다 그리고 그 순간 서동현의 상념은 깨어졌다 잠시 감정의 바다에 빠져 표류했던 그의 뇌가 각성했다 서동현은 긴장하고 있었다 정면을 응시하는 척 하며 왼쪽 옆에 주차된 검은색 SUV 차량을 확인했다 목 뒤가 뻣뻣해졌다 그건 분명 들어갈 때도 세워져 있던 차였다 썬팅이 짙어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다 미행이다 어디서부터 따라왔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어쩌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인지도 모르고 벌써 며칠째 미행을 당한 건지도 몰랐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자신이 한심했다 건물 현관을 빠져나올 때 원장실에서 울렸던 전화벨 소리를 떠올렸다 서동현이 보육원을 방문해 대체 뭘 알아낸 건지 알고자 했던 전화였을 수 있다 강호성이 지원하는 곳이니 분명 원장 역시 개의치 않고 그들이 묻는 걸 알려줬을 것이다 인상착이 뭘 보고 확인했는지 얼마나 머물다 갔으며 어디어디를 들렸는지를 서동현은 최대한 검은 차량에 관심을 두지 않는 척 하며 자신의 차까지 걸어갔다 느긋한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차에 올라타 시동을 켰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켜 보육원 앞을 벗어났다 룸미러를 통해 확인했지만 검은 차량은 시동을 걸거나 뒤따라오거나 하진 않았다 아마 오늘의 미해는 여기서 끝인지도 몰랐다 큰 도로에 합류하자마자 오른쪽 인도변으로 차를 정차시켰다 그는 차 내부를 훑어보았다 달리 변한 점은 없어 보였다 손바닥으로 시트 밑 부분과 조수석의 콘솔박스 밑을 훑었다 마찬가지로 룸미러 뒷부분도 확인했고 콘솔박스 안도 확인했다 별다른 건 만져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잠시 뒤 브레이크 옆의 차체 벽면에서 단추만한 크기의 작은 부품 하나를 찾아냈다 TCT 7126 사제 도청장 치였다 그는 소리가 새 나가지 않도록 웃었다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자신이 점점 이 사건의 중심부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걸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서동현은 불안감을 느끼지는 않았다 오늘 그가 보육원을 갔다는 것 정도는 그들이 알아차려도 상관없다 어차피 그들은 서동현이 방명록에 관심을 가진 사실을 알지 못한다 단지 이 보육원을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 리는 없다 섣불리 나선다면 서린 보육원에 보여서는 안 될 뭔가가 있다는 낌새를 줄까 봐 겁을 낼 것이다 서동현은 창문을 열어 도청장치를 내던졌다 도로를 지나던 트럭이 그 작은 장치를 밟고 지나갔다 부서진 잔해를 보며 서동현은 다시 차를 출발시키려 했다 그러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던 그의 손이 멈칫했다 약간 앞쪽의 인도에서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다 분명 서동현이 아는 얼굴이었다 그 여성은 서린 보육원 쪽을 향하고 있었다 서동현은 차에서 내려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고개를 숙이고 걷던 그녀가 자신의 앞을 막아선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순간 그 얼굴에 떠오른 놀라움을 서동현은 읽어내었다 방옥순 씨 맞죠? 강호성의 집 입주 가사도우미 방옥순이었다 카페는 한가로 왔다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계산대에 앉아 턱을 괴고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동현과 방옥순이 들어가자 반색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척 단조로운 인테리어였다 다크 브라운 계열의 평범한 테이블에 등받이가 있는 1인용 의자들이 전부였다 벽에는 개업선물로 받았음직한 오래된 그림 액자가 걸려있었고 화분 같은 건 없었지만 그게 더 심플한 인상을 주었다 커다란 창에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만으로도 충분한 인테리어가 되는 가게였다 시간이 시간인지라 손님이 많지 않을 뿐 장사가 안 되는 가게로 보이지는 않았다 언젠가 나이가 들어 그가 형사일을 더 할 수 없고 수아가 노안이 와서 의사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한적하고 외딴 곳에 자그마한 카페 하나 만들어 노닥노닥 살자던 약속이 문득 떠올랐다 서동현은 카페 가장 안쪽에 있는 테이블로 가 앉았다 방옥순이 어두운 낯빛으로 따라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미소 띈 여직원이 그들의 앞에 물잔을 내려놓았다 방옥순은 머뭇거리다 오렌지 주스라고 짤막하게 말했다 서동현은 커피를 주문했다 여직원이 주방으로 사라지자 방옥순은 입술이 탄다는 듯 물잔을 입에 가져다 댔다 여기는 어쩐 일로? 서린 보육원에 방옥순의 대답에 서동현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다 거긴 강우성 씨하고 주미란 씨가 후원하던 보육원 아닙니까? 혹시 항상 동행하셨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미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방옥순이 출입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강우성의 심부름을 온 걸 수도 있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강우성 후보를 대신해서?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방옥순은 계속 대답을 얼버무렸다 서동현은 그런 그녀의 태도에 감질이 났다 하지만 대답을 재촉하는 것은 역효과라는 것을 단연간의 형사생활을 통해 알고 있었다 더욱이 나이가 지긋한 여자라면 더욱 그렇다 그는 테이블 밑에서 양손을 맞잡으며 자신의 마음을 다독거렸다 사모님께서 유달리 마음 쓰시던 아이가 있었어요 진영이라고 사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왠지 맘이 쓰여서요 주미란의 얘기가 나오자 방옥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이 살짝 충혈되는 것도 서동현은 놓치지 않고 보았다 정치인의 아내로서 주미란의 삶은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진 않았다고 지신우가 그녀 주변 지인들 말을 그에게 전한 적이 있었다 항상 말조심 행동조심을 해야 하고 남편은 그녀를 위한 사람이 아니었고 주미란은 그래서 가끔 외로움을 혼자 사귀느라 고생했을 거라는 게 지인들의 말이었다 그녀가 특별히 외로움을 토로한 적은 없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어쩌면 정치인의 아내가 아니라 그를 위한 소모품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서동현도 생각했다 천혜고와 주미란을 선택한 정치인 강호성은 그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의 옹호를 받고 있었으니까 아, 그랬군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서동현은 일단 근황 얘기로 그녀의 긴장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가급적 가급적 아직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지 않는 게 좋다고도 판단했다 사실 그 집에 계속 붙어있는 건 괴로워요 자꾸만 큰 사모님, 작은 사모님 생각이 나서요 그만두려고도 했지만은 후보님한테 중요한 시기잖아요 마지막까지 큰 사모님, 작은 사모님은 후보님 걱정을 하셨을 테고요 저 때문에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지만 후보님을 보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착잡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강호성보다는 주미란에게 더 깊은 정이 있음이 느껴졌다 그때 카페의 여직원이 쟁반에 오렌지 주스가 가득 담긴 유리잔과 제법 고급스러워 보이는 커피잔을 얹어 내왔다 잠시 이야기가 끊겼다 방옥순은 자신의 앞에 오렌지 주스가 놓이는 동안 창 밖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녀의 얼굴은 슬픔에 젖어 있었다 여직원이 서동현 앞에 커피잔을 내려놓고 간 뒤 그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어느새 방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주책을 방옥순은 서동현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는 정신을 퍼뜩 차린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 눈물을 훔쳤다 쑥스러운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핸드백을 열었다 손수건을 찾는 듯 그녀의 손이 성말랐다 이내 손수건을 찾아 꺼내는데 손수건에 엉켜 뭔가가 바닥에 떨어졌다 아우 아우 죄송합니다 방옥순은 황급히 바닥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서동현의 시선이 무심결에 그녀의 손을 따라 옮겨졌다 다이어리와 오려는 신문기사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생활 정보라도 오려서 보관하고 있었던 건가? 신문 스크랩을 가방에 쑤셔넣고 다이어리를 집어드는 모습을 무심결에 보고 있던 서동현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다 방옥순이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는 핑크색 표지였고 독특한 금장 장식이 붙어있었다 비슷한 물건을 본 적이 있었다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다 주미란의 가계부 그 가계부 역시 핑크색 표지에 독특한 문양의 금장 장식이 붙어있었다 말하자면 두 물건은 세트로 보였다 그, 그거 예 그거 주미란 씨 다이어리 아닙니까? 순간 방옥순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손을 떨기까지 했다 허다랗게 뜬 눈에서 두려움이 일켰다 방옥순 씨 죄송해요 죄송, 죄송해요 그녀는 느닷없이 고개를 숙였다 방옥순은 서동현 형사의 추궁에 더듬더듬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주미란은 평소 다이어리에 일기를 썼다고 했다 일기라고 해봐야 그날 한 일, 짤막한 생각들을 적어놓는 것 뿐이었다 하지만 그건 주미란의 속내여서 강호성이나 시어머니가 보지 않길 바랐다고 했다 서동현은 어렴풋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정치인의 아내로서 외로움이나 힘겨움 자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이자 마지막 빛인 시어머니에 대한 두려움들이 적혀 있겠지 당연히 우연이라도 보여선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주미란은 그것을 집 안, 자신의 손만 닿는 어떤 곳에 숨겨두었는데 사건 이후 줄곧 잊고 있다가 방옥순이 며칠 전 그 다이어리에 생각이 미친 것이었다 왜 강호성 씨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경찰에서는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고 수거했던 주미란의 유품들도 돌려줬으니 굳이 경찰에게 얘기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망자의 부군인 강호성에게는 돌려줬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작은 사모님은요 그 집 생활을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다이어리에 자신의 속내를 토로했고 아무리 사망했지만 생전 고인이 그 다이어리를 강호성의 눈에 보이고 싶지 않아 했듯이 죽어서도 그것은 원하는 일이 아닐 거라 생각했다고 했다 근데요 혹시 죄가 되나요 무슨 소리냐는 듯 서동연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제가 다이어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죄가 되냄요 그 순수함에 서동연은 하마터면 크게 웃을 뻔했다 웃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그는 고개를 저었다 방옥순의 얼굴 위로 안도감이 지나갔다 음료수 잔을 들어 올려 한 모금 마시는 방옥순의 얼굴을 보면서 서동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방옥순은 그 집 안에서 적어도 주미란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봉사하던 보육원의 아이들을 일부러 보러 찾아올 정도니 말이다 서동연은 손가락 끝으로 다이어리의 모서리를 탁탁 긁어내렸다 아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방옥순이 고개를 들고 어리둥절한 눈으로 서동연을 쳐다보았다 계산대에서는 여직원이 여전히 마우스 휠을 득득 긁어내리고 있었다 귀에 익은 클래식 음악이 카페를 조용하게 휘젓고 있었다 서동연은 약간 긴장하는 자신을 느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그는 창밖 전신주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향해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한강 고수부지 주차장에 강호성이 탄 차량이 진입했다 평소 타고 다니는 차량이 아니었다 늘 타고 다니는 차량은 기자들에게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강호성의 알려져선 안 될 행보에는 항상 다른 차량이 이용됐다 요즘처럼 파파라치를 표방하는 치기어린 기자들이 많을 땐 더욱 조심해야 했다 한강엔 저녁에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인적이 많지는 않았다 팔짱 낀 연인들이 이따금 지나가거나 할 일 없는 여자들이 저녁임에도 선캡을 쓰고 양손을 앞뒤로 마주치며 지나갔다 강호성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룸미러를 통해 흘끗 글을 보았다 강호성은 손목시계로 시간을 확인했다 옵니다 옆에 앉아있던 정태용 보좌관의 말에 강호성은 팔을 내렸다 바퀴가 바닥과 마찰에서 지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가온 차량은 바로 옆에 멈추어 섰다 검은색 SUV 차량 조수석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내렸다 몸에 딱 달라붙는 수트를 입은 남자였다 남자는 강호성의 차량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정태용은 유리창을 절반 정도 내렸다 강호성은 남자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창문이 내려간 틈으로 남자는 누런색 서류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정태용이 그걸 받았고 창문을 다시 올렸다 남자는 다시 닫힌 창 뒤에서 정중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 뿐이었다 남자는 아무런 말 없이 자신이 타고 왔던 차를 타고 주차장을 벗어났다 정태용은 그가 사라진 걸 확인하고 서류봉투를 강호성에게 내밀었다 그러고는 운전사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기사는 차를 출발시켰다 강호성이 탄 차량이 도심으로 섞여들었다 강호성은 서류봉투에 손을 넣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꺼냈다 보고서는 오늘 서동연 행사의 행적이었다 서릘봉투를 간 건 전화로 이미 보고받았기에 새로운 일은 아니었다 함께 들어있던 보고서보다 안에 들어있던 사진 대여섯 장이 그의 눈을 먼저 사로잡았다 카페 안이었다 카페 안이었다 테이블에서 서동연은 고집스러워 보이는 입술을 다물고 진지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방옥순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강호성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곧장 집으로 가지 차량이 좀 더 속력을 내었다 아파트에 도착한 강호성은 현관문 앞에 멈춰 섰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잠시 멈춰 생각한 후 카드키를 꺼내 잠금장치에 인식시켰다 작은 기계음 강호성은 실린더를 비틀어 쥐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문을 열었다 별 마찰음 없이 문은 부드럽게 열렸다 한 발짝 발을 안으로 디디며 거실을 훑었다 귀는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감지하기 위해 곤두세워졌다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강호성은 현관문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쾅 하고 커다란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다 갑작스런 괭음이 공기를 진동케 했다 그럼에도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다 방옥순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강호성의 눈에 살기가 스쳤다 아내와 유달리 마음이 잘 맞던 방옥순을 오래도록 집에 두었던 것이 실수였을까 아내와 어머니가 사망한 뒤에라도 방옥순을 내보냈어야 했던 게 아니었을까 강호성은 그런 생각들을 하며 구두를 벗고 거실로 올라섰다 가지런하게 준비되어 있는 실내화에 발을 넣고 거실을 가로질렀다 소파 위에 손가방을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그는 곧장 방옥순의 방으로 향했다 주저없이 방문을 열어젖혔다 그녀의 방은 아주 작았다 가구랄 것도 없었다 구석에 세워진 작은 나무장롱과 옷을 걸 수 있는 행거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장식대가 전부였다 깔끔한 성격답게 옷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장식대 위에는 싸구려 화장품 샘플들이 널려 있었다 그는 장롱을 열었다 퀴퀴한 냄새가 났다 평소 깔끔한 성격의 방옥순이지만 나이가 불러오는 냄새는 그녀로서도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었다 켜켜이 쌓인 이불들을 손가락 끝을 세워 뒤적이다가 그만두고 문을 닫았다 이번에는 장식대의 서랍장을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모두 평범하고 잡다한 물건들 뿐이었다 강호성은 방옥순의 방을 나와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겉옷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책상 앞에 앉았다 습관대로 앉자마자 노트북에 전원을 키긴 했지만 그의 눈은 노트북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생각에 잠겨 손끝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집안을 감싸고 있던 정적에 균열이 생겼다 현관문에 전자도어록이 풀리는 소리 강호성의 손가락이 멈추었다 버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슬리퍼가 바닥에 질질 끌리는 소리가 났다 강호성이 늘 신경에 거슬려 하던 방옥순 특유의 발자국 소리였다 그러더니 잠시 후 서재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강호성이 들어오면서 소파에 던져놨던 가방을 보고 강호성이 돌아온 걸 깨달았을 것이다 네 아주 천천히 조심스레 문이 열리고 방옥순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벌써 들어오신 줄 몰랐어요 시장을 다녀왔는데 빨리 저녁 차리겠습니다 허둥지둥 고양이에게 쫓기는 쥐꼴로 방옥순이 두서없이 변명을 했다 강호성은 책상 위에 올린 양손을 깍지 끼고 거기에 턱을 얹었다 안경 너머로 방옥순을 응시하면서 시장을 다녀오셨습니까 일순 방옥순이 경직되었다 그녀는 분명 당황하고 있었지만 조금 전 허둥지둥 하던 것과는 뭔가 달랐다 강호성은 그게 좀 의외였다 이내 아주 잠깐의 당황조차 방옥순의 얼굴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침착함만이 남았다 아니 어떻게 보면 자신만만하기까지 한 우위의 선자만이 보이는 얼굴 그녀는 허리를 펴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턱을 당겨 똑바로 강호성을 보며 대답했다 네 강호성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방옥순도 그 눈을 피하지 않았다 잠시 두 개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들리지 않는 파열음이 들리는 듯했다 강호성은 피식 웃었다 오늘 저녁 맛있는 것 좀 먹겠네요 기대하죠 방옥순도 느긋한 미소로 대답했다 금방 차릴게요 씻고 나오세요 방옥순은 강호성의 방에서 나왔다 문을 닫는 동안 그 틈 사이로 강호성의 미소가 서서히 사그라지는 것도 보았다 문을 완전히 닫자 방옥순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졌다 방옥순은 장을 봐온 걸 부엌에 가져다 놓고 무슨 생각에 선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열고 시선으로 한참 동안 자신의 방을 훑었다 방옥순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방옥순이 저녁을 차릴 동안 강호성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방옥순이 노크를 하고 그를 불렀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어 있었다 저 식사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방옥순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조금 전 얼핏 보였던 마뜩치 않은 기운은 사라지고 없었다 강호성은 돌아서는 방옥순을 노려보았다 여우 같은 할망구를 데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다 오늘 서동현 형사를 만나 무슨 얘기를 했는지 먼저 말할 기세가 아니었다 그럴 사람이었다면 시장에 다녀왔다가 아니라 서린 보육원에 갔다 왔다고 먼저 얘기했을 것이다 분명 서동현 형사는 방옥순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거다 어쩌면 강호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달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방옥순이 서동현을 만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건 그 제의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대체 어쩔 생각인 걸까 답은 어렵지 않다 결국 돈일터이다 그게 바로 가난의 근성이다 강호성은 주방으로 들어섰다 식탁에는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강호성이 들어서자 방옥순은 가스레인지에서 뚝배기를 들어 식탁으로 가져왔다 손수 뚝배기 뚜껑도 열었다 안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주방 안이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했다 방옥순은 물컵을 내려 생수를 담아 그가 앉을 자리 앞에 두고 물러섰다 모든 움직임이 조용했다 방옥순은 강호성이 자리에 가앉을 때까지 근처에 서 있다가 그가 수저를 들자 조용히 주방에서 나갔다 강호성은 식탁을 둘러봤다 그러고는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다 식사를 마친 강호성이 주방에서 나갔을 때 방옥순은 거실 장식장에 있는 트로피와 상패들을 닦고 있었다 살아생전 그의 어머니는 트로피와 상패에 유난했다 들어오는 입주 가사도우미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머니는 죽고서도 그 망령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강호성은 고개를 돌리고 말없이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으로 돌아가 신문을 읽자니 열린 문틈 사이로 식탁이 치워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방에서의 소리는 한참이나 이어졌다 물소리가 들렸고 다시 물소리가 끊겼다 달칵 주방의 전등을 끄는 스위치 소리도 들렸다 이어지는 슬리퍼 끄는 소리 소리는 방옥순의 방으로 향했다 강호성은 내내 신경을 곤두세워 소리를 듣고 있었다 오늘은 아닌 건가 하고 생각했을 때 방옥순의 방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 이어지는 슬리퍼 끄는 소리 소리는 자신의 방 앞에서 멈췄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네 대답을 하며 고개를 들자 방옥순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손에 누런색 서류봉투를 들고 있었다 온 건가? 싶은 생각에 강호성은 웃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방옥순을 보며 웃었다 무슨 할 말 있으세요? 강호성의 물음에도 방옥순은 아무런 말 없이 서재로 들어섰다 꼭 쥐고 있던 서류봉투를 강호성에게 내밀었다 강호성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유지하며 서류봉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봉투를 열고 안에 들어있던 걸 꺼내 확인한 강호성의 표정은 정반대로 변했다 경악으로 일그러지고 있었다 온몸이 경직되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크게 머리를 한 대 맞은 그런 충격이었다 그것은 강호성의 모든 위법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래서 주미란이 강호성의 정치 생명을 끊어내고자 신문사에 제보하려고 만들어 두었던 그래서 그걸 어머니에게 들켜 결국 자신의 생명이 먼저 끊어지게 됐던 바로 그 자료였다 서류를 쥔 강호성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 강호성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고개를 쳐들고 방옥순을 보았다 분명 서류는 자신이 모두 폐기했었다 사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방옥순이 그 말을 던졌을 때 강호성은 하하하고 숨을 토해냈다 그동안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으면서 강호성은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 이 여자는 뭘 원하는 건가? 돈을 요구하려 했다면 이 자료를 봉투째로 넘기기부터 한 이유가 대체 뭐란 말인가? 강호성이 계속 입을 닫고 있자 방옥순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이거 찾고 계신 게 아닌가 해서요 강호성이 멍하니 방옥순을 응시했다 제 방 저 없는 사이에 들어오셨던 것 같아서요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했다 강호성이 그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챌 만큼 방옥순이 그렇게 눈치 빠른 여자였던가? 이걸 왜 나한테 줍니까? 그럼 그걸 누구한테 주죠? 물음에 돌아오는 것은 또 다른 물음이다 상대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기술을 이 여자는 갖고 있다 강호성은 이런 식의 대화를 그동안 많이 해왔다 하지만 그건 모두 대화에서 자신이 우위에 있을 때였다 상대가 뭘 원하는지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은 처음이었다 강호성은 깍지 낀 두 손 위에 턱을 올리고 눈을 치켰더 방옥순을 응시했다 방옥순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둘의 시선은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었다 이윽고 방옥순이 후 하고 웃음을 뱉었다 강호성의 미간이 구겨졌다 그렇게 말하는 방옥순은 평소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늘 기죽어 있고 강호성의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평범한 아줌마 그대로였다 저는 작은 사모님도 모셨지만 큰 사모님도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은 큰 사모님의 전부였지 않습니까 사장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면은 큰 사모님께서 땅속에서도 편안히 눈을 못 감으실 거예요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낮에는 형사를 만나고 밤에 돌아와 같은 편임을 주장한다 이거 사본이 또 있겠죠? 그 말에 방옥순이 황급히 손을 가로지었다 어휴, 그런 거 없습니다 할 줄도 모르고요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게 하루 전날 저한테 주신 거예요 혹시 모르니 가지고 있으라고요 못 배운 몸뚱이인지라 아무리 봐도 전 잘 모르겠지만 대충 포기해도 사장님께 해를 입히는 서류 같았어요 사실 사고가 났던 날 경찰 조사에서 이 서류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 무서웠지만은 그래도 절대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럼 계속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내놓는 이유는 뭡니까 절 의심하시니깨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이날 이때껏 너미 집에 살면서 내른 거라고는 눈치밖에 없는 노인네니까요 강호성은 후 한숨같은 웃음을 내뱉었다 지금같이 위험한 시기에 네 편 내 편을 따질 시간 따위는 없다 조금이라도 씨앗이 될 만한 건 잘라내고 봐야 했다 오늘 서동현 형사를 만나는 방옥순을 보며 강호성은 그녀를 자신의 세상 밖으로 내쳐야 한다고 생각했던 참이었다 강호성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원하는 게 뭡니까 지를 내보내지 마셔요 너무나 의외의 대답이었다 차라리 돈이었다면 이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방옥순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지는 작은 사모님이 아니었다면 이 목숨 진직에 저 세상에 있을 연이었고요 큰 사모님이 아니었다면 입에 풀치도 못했을 겁니다요 이 댁 덕분에 저는 이나마 사람 덥게 살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은혜를 마지막까지 이 댁 일을 하는 걸로 갚고 싶습니다요 방옥순은 간절하게 빌었다 8장 서동현은 아침 일찍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수사 문제로 오후에 출근하겠다고 연락해 놓았다 사실은 지신우 경장이 집으로 오기로 했다 어제 서동현이 가지고 온 전리품은 두 가지 모두 나쁘지 않은 획득물이었다 지신우 경장은 약속된 8시 30분보다 5분 앞서 서동현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서동현은 식사도 거르고 온 지신우의 앞에 미리 사다 둔 모카빵을 덩어리째 내놓았다 정수기에서 받은 물로 믹스커피도 휘휘 저어 내놓았다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짓는 지신우를 향해 이혼당한 독거남의 손님 대접치고는 융숭한 편 아니냐는 듯 희죽 웃어 보였다 아침에는 밥 안 드세요? 지신우가 지어 보였던 기가 막힌 표정은 손님 대접이 허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체력 안배가 누구보다 중요한 형사가 아침 식사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책망에서 비록된 것이었다 서동현은 머리를 극적였다 야 이게 뭐 간단하고 싸잖냐 응? 그보다 너톨 웃음을 지어 보이던 서동현이 본론을 꺼냈다 어느새 서동현의 얼굴에 웃음기는 없었다 먼저 서린 보육원에서 몰래 박명록을 찍은 사진의 출력본을 꺼냈다 자 박명록이야 강호성의 보육원 방문나라고 주미란이 과자를 대량으로 구매한 날을 비교해 봤지 그가 출력해온 박명록에는 빨간색 볼펜으로 표시가 돼 있었다 강호성의 방문날이었다 과자를 산 날은 모두 강호성이 서린 보육원을 방문한 다음 날이었다 석연치 않았다 그러니까 강호성이 서린 보육원에 다녀온 다음에 주미란이 과자를 사들고 서린 보육원을 찾아갔군요 그럼 그 많은 과자를 사들고 뭐 어디 갔겠어 소풍? 주미란이 서린 보육원에 갔다 치더라도요 그게 이번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주미란은 그저 강호성하고 같이 가기 싫어서 따로 간 걸 수도 있잖아요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말이야 둘이 경쟁이라도 하는 게 아니면 가능한 얘기가 아니지 나는 분명히 주미란의 죽음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 강호성 분명히 간접적으로라도 왜요? 서동현은 지신우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았다 항상 물음표를 던져주는 후배는 어떤 수사에서든 도움이 된다 하지만 선배라고 해서 매번 그 물음표에 맞는 답을 알고 있지는 않다 그럴 때 서동현은 이렇게 답을 해왔다 감이야 지신우가 허하고 헛웃음을 지었다 그 앞에 서동현은 주미란의 다이어리를 꺼내놓았다 이봐 무조건 감이라는 건 아니야 주미란이 그동안 강호성을 얼마나 증오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야 주미란의 일기장 의외의 물건이 눈앞에 던져진지라 지신우도 꽤나 논란의 눈치였다 그 집 가사도우미로부터 입수했어 일기장을 보면 알겠지만 주미란은 그동안 강호성을 증오해왔어 안타깝게도 이유는 적혀있진 않은데 아무튼 주미란이 강호성을 미움을 넘어서 증오했던 건 사실이야 그것도 강호성을 죽일 만큼 지신우가 다이어리를 펼쳤다 잠깐만 끼어들겠습니다 이 책은 1장, 2장, 3장 이렇게 나가지만 중간중간 그녀의 다이어리가 끼어 있는데요 다이어리에서 주미란 씨가 직접 쓴 글은 언제나 맨 마지막 몇 문장이고요 나머지는 작가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녀가 되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이어리 자체에 쓰여진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만큼 자세하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음을 느낀다 이제는 결심할 때가 됐다 남편의 배를 가르면 뭐가 나올까? 추악한 욕망, 불결한 어둠, 배신, 교만, 비틀린 욕정 밭은 숨을 내뱉을 때마다 그것들을 한꺼번에 울컥 쏟아낼 거다 나는 마침내 남편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일기장 내용을 본 지신우는 적잖이 놀라는 눈치였다 서동현은 말을 이었다 그렇게 미워했다면 반대로 강호성 역시 주미란을 좋게 보진 않았을 거야 둘 다 뭔가 계기가 있었겠지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 그리고 그 두 부부의 증오 사이에서 왜 시어머니 장홍란까지 죽게 됐는지도 결국 선배님은 주미란을 강호성이 죽였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미 살해를 해놓고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린 거라고요? 그 사진 기억나? 서동현은 방으로 급히 들어가더니 사진 한 장을 찾아 들고 나왔다 컬러 프린터기로 복사한 사진 지신우는 사진을 받자마자 그게 어떤 건지 금세 알았다 바로 주미란의 시신 사진이었다 주미란의 머리에 깊은 상처가 있는 그곳의 클로즈업이었다 이 상처가 그럼? 아니 국과수 김박사님 말에 의하면 그 상처는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만한 상처는 아니라고 했어 뭐 육안으로 봐도 그렇고 하지만 적어도 혼절은 시킬 수 있었을 테지 그렇다면 기절시킨 후에 떠밀었다? 어 난 그렇게 보고 있어 주미란은 밖으로 던져지기 직전까지는 살아 있었어 목격자가 그 바닥에 추락한 직후에 봤다는 그 목격자 말이야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분명히 봤다고 했거든 적어도 추락하고서 한 몇 초는 살아 있었겠지 그 끔찍한 고통을 느끼면서 그 말에 지신우가 인상을 찡그렸다 마치 자신이 그 통증을 대신 느끼기라도 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서동현은 말을 이었다 장웅란 주미란 분명히 강호성이 둘 중 하나는 죽였을 거야 뭐 어쩌면 둘 다일지도 나는 확신해 강호성은 이 사건에서 분명히 제일 유력한 용의자야 지신우는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라도 하는 듯 입을 다물고 손을 깍지킨 채 생각에 잠겼다 서동현은 노트를 꺼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과 생각을 정리하며 설명했다 첫째 강호성은 사건 당시 장웅란의 시신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자식이라면 제 부모가 어떻게 살해를 당했을지 물어라도 봤을 것이었다 그건 장웅란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것 즉 자신이 스스로 어머니 장웅란을 죽였거나 죽임당하는 걸 목격했을 가능성을 말한다 둘째 주미란의 머리에 있는 상처 서동현은 그 상처가 장웅란이 낸 거라고 확신했다 강호성 본인이 낸 상처라면 훨씬 더 위험하고 깊은 상처였을 것이다 힘에서도 그렇거니와 굳이 기절을 시켜서 던질 이유가 없었다 분명 무슨 이유에서건 어머니 장웅란이 며느리에게 상처를 입혔고 강호성이 그녀를 도와 추락시켰을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두 죽음 모두 강호성이 관여했다고 보는 거지 나는 음 네 하지만요 살아있는 사람을 추락시키려고 하면 발버둥치고 비명지르고 이러면 위험하니까 강호성이 기절을 시켰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두 명을 모두 강호성이 죽일 계획이었다면 둘 모두를 자살로 위장하지 않았을까 그런 어설픈 상처를 남길 이유가 없다고 나는 분명히 강호성이 이번 일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시기만 봐도 그렇잖아 주미란의 머리에 난 상처는 분명 늙은 시어머니 장웅란의 짓이야 왜인지는 모르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혼절시키고 그 사실을 아들한테 의논한 거지 장웅란이 그렇게 한 이유는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무언가를 주미란이 가지고 있었던 건가 그게 뭐였을까요 글쎄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찾아봐야지 하지만 그렇다 해도 장웅란까지 죽일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범죄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알아 아 목격자라는 말씀인가요 하지만 자기 어머니잖아요 게다가 어떤 잘못이든 다 감싸줄 만큼 아들에 대해서 끔찍했던 인물이고요 흠 게다가 치매 환자이기도 하지 순간 지신우는 아 하고 신음을 흘렸다 어쨌든 우리는 주미란이 왜 죽임을 당해야 했는지를 먼저 찾아야 해 심증 말고 확증 지신우는 다시 한 번 주미란의 일기장으로 시선을 가져갔다 일기장들에 빼곡히 적힌 강호성에 대한 증오의 글자 하나하나가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글자들의 위를 어루만졌다 만약에 그 예상이 맞다면요 자기 아내를 죽이고 그 사실을 치매 걸린 어머니가 발설할까 봐 두려워서 존속 살해까지 감행을 했다 사람이 그렇게까지 지독할 수 있는 걸까요 아무리 세상이 말세라도 악마가 아닌 이상 어떻게 서동현은 서류더미에서 눈을 떼고 지신우를 보았다 지신우는 아직 범죄자들이 일반적인 뇌나 인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종자들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았다 일반인들의 일반적인 잣대로는 범죄자들을 잴 수 없다 서동현은 낮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거 알아? 세상이 말세다 이런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도 썼다는 거?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는 듯 지신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동현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이 말세라고 말하지 모두가 다 말세에서 사는 건데 말이야 말세의 제한선이 매일같이 무너진다거나 할까? 주식으로 치자면 매일같이 상한가를 치는 거지 사람들은 그 말세 속에서 끊임없이 약해지거나 혹은 반대로 악해져 강호성은 홀어머니 밑에서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어머니 장홍란은 그를 끊임없이 채근하며 최고가 되길 세뇌시켰다 최고가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인식 속에서 강호성은 발버둥 쳐야 했을 것이다 자신이 가진 능력만으로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없을 땐 어떤 짓이라도 해내면서 어쩌면 처음에는 죄책감 정도는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서히 내성이 생겼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이미 살아온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무너질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했을 강호성을 떠올렸다 아, 점점 살기 어려운 세상이야 약해도 악해도 주미란의 일기장을 다 읽은 건 그로부터 10분 뒤였다 애초에 많은 양이 아니었다 그날의 감상들을 적은 정도였지만 대부분이 강호성에 대한 증오심이었다 마지막으로 쓴 일기 역시 강호성을 죽이는 상상을 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적혀있지 않아서 안타까웠다 일기장이 이게 전부일까요? 다요리가 스프링으로 고정된 형식이라서요 뜯어내도 티가 안 날 것 같긴 한데요 그 일기장은 강호성도 몰랐던 거였어 찢어냈다면 그 일기장을 가지고 있었던 방옥순 씨 뿐인데 그 여자가 찢어낼 이유가 없지 그건 아닐 거야 서동현은 다이어리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넘겼다 다이어리의 맨 끝부분에는 영수증 같은 걸 보관할 수 있는 팩이 붙어있었는데 그 안에서 각계각층의 명암들이 나왔다 의사가 가장 많았고 도우미, 간병물품 판매소의 명함과 반찬 배달업소, 식당 등의 명함이었다 대충 목록만 보아도 시어머니 장홍란을 위해 미리 챙겨둔 명함이라는 게 느껴졌다 그 애정에 대한 보답을 그녀는 죽음으로 받았다 생각만 해도 안타깝다고 혀를 차던 서동현의 눈길을 한 명함이 사로잡았다 대민일보 정치부 박계류 기자? 박계류요? 서동현의 혼잣말에 지신우가 큰 관심을 보였다 알아? 아니요,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명한 기자잖아요 그래? 정치 쪽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 왔던 서동현에겐 낯선 이름일 뿐이었다 네, 대민일보는요 진보 성향이 강한 신문사예요 언론사의 꽃이 정치부라면 박계류 기자는 그 꽃들 중에서도 원톱이죠 지난번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다른 신문사들 기자는 다들 눈치 보느라고 몸을 사렸는데요 이 박계류 기자만은 SNS는 물론이고 신문보도를 통해서 공공연히 여당 쪽 인사들을 타깃삼고 비판하고 그랬어요 당연히 여당 쪽 스타 정치인인 강호성도 그 중 하나였고요 여당 쪽 인사들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당한 것만 두 자릿수가 넘어간다던데요 죽을 때까지 법정에서도 다 못 쓸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있고요 결국 강호성과는 적대관계인 기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명함을 왜 강호성의 아내인 주미란이 갖고 있었는지가 의문이었다 장옥란은 강호성의 정치 생활을 물심양면으로 뒤에서 후원해왔고 또한 강호성의 이미지 메이킹에 상당 부분 순회부 역할을 해왔기에 차라리 명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어머니 장옥란이었다면 납득이 가능했을 터였다 하지만 주미란은 강호성이 하는 일에는 전혀 터치를 안 하는 인물이었다 그저 강호성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집에서 조신하게 그의 무병장수와 무탈이나 비는 현모양처 역할을 강요받았기 때문이기도 했고 애초에 그런 쪽으로 나가는 성향이 없었던 듯 싶었다 대외적인 활동이라면 강호성이 봉사를 나가는 설인보육원에 동행하는 것 정도였다 그나마도 대부분은 하루 뒤늦게 그런 사람이 왜 박개류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을까 강호성의 최측근으로서 박개류를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점찍어두고 예의주시했다고는 볼 수가 없었다 연락해봐 약속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제가 형사라는 거 밝혀도 되겠습니까? 야, 그런 사람이 형사라는 거 안 밝히면 만나나 주겠냐 밝혀 하지만 이유는 직접 만나서 할 테니까 일단 비밀리에 만나자고 해 강호성 관련된 일이라는 거는 아주 은근하게 뉘앙스만 풍기고 응? 그럼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지신우의 대답을 듣고 나서 서동현은 자신의 생각에 빠져들었다 어쩐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주미란이 이 기자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 주미란은 강호성을 증오했다 그런 강호성을 적대시하는 기자에게 연락을 취할 이유가 있다면 그건 딱 하나다 강호성을 무너뜨릴 뭔가를 건네기 위해서 그렇다면 충분히 죽을 이유가 된다 장홍란에게 당했던 강호성에게 당했던 말이다 강호성은 아침 8시도 되지 않은 시각에 집에서 나갔다 출마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집에서 나갔다가 밤이 돼서야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매일같이 이어졌다 방옥수는 강호성의 집에 혼자 남아있었다 거실에 덩그러니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강호성이 없는 집에는 항상 방옥순과 주미란 그리고 큰 사모님인 장여사 이렇게 셋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다 혼자뿐이었다 까탈스런 성격으로 그녀를 괴롭히던 큰 사모님도 안쓰러워하며 위로해 주던 작은 사모님도 없다 새벽에 일어나 부지런히 식탁을 차렸다 식탁에 앉은 강호성은 매일같이 그러듯 신문을 읽으며 식사에 집중할 뿐 방옥순에게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 침묵이 더 두려웠다 나갈 때까지도 강호성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초인종이 울렸다 생각에 잠겼던 방옥순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인터폰 앞으로 갔다 이따금 방문 판매사원들이나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초인종을 누르기에 오늘도 그런 건 줄 알았다 하지만 환하게 불이 들어온 화면에는 난익은 인물이 비치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방옥순은 잠시 머뭇거렸다 반가운 인물이 아닌 것만은 확실했다 서동현 형사였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어준 방옥순은 현관 앞에서 서동현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실로 그를 안내했다 사장님은 아침 일찍 나가셨어요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서동현 형사가 방옥순을 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방옥순은 서동현을 거실로 안내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차를 준비했다 생수를 넣은 주전자를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인삼을 꿀에 절여두었던 차를 꺼내 유리잔에 담았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방옥순은 거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서동현 형사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러다 그는 고개를 돌려 장식장을 관심있게 보고 있었다 트로피가 많네요 방옥순이 찻잔이 올려진 쟁반을 들고 가자 서동현이 장식장에서 시선을 떼고 소파에 다시 앉았다 이 댁 사장님께서는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 말에 서동현은 자신도 모르게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일로 묻는 말에 조심성이 묻어났다 서동현은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곤혹스러워하는 사람처럼 어색한 미소와 함께 양손을 비볐다 하지만 곧 결심한 듯 숨을 크게 내쉬고 방옥순을 똑바로 응시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주미란 씨와 장홍란 씨의 죽음에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시겠지만 경찰 윗선에서는 이 사건에 의혹할 만한 점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사건을 종결시켰거든요 말을 이어갈수록 방옥순은 그 말을 왜 자신에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말하자면요 제가 이렇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물어보거나 지금부터 하려는 부탁을 하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적법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비밀을 지켜주시는 한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 말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예, 주미란 씨하고 각별한 사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사모님의 죽음에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건가요? 그걸 저희가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저희는요 그 일에 강우성 후보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혹시 주미란 씨가 뭔가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까? 기자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말이에요 기자요? 네 이런 이름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서동현은 방옥순 앞에 박계주의 명함을 내놓았다 주미란의 다이어리에서 꺼낸 것이었다 주미란은 평소 외출이 거의 없었다 박계주와의 접촉을 위한 통화라면 아무데서나 하지는 않았을 테고 서동현은 그녀가 통화한 장소가 집안일 거라고 생각했다 강호성은 사무실에 시어머니는 잠든 사이 집안 어딘가에서 통화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박계류의 이름이라도 들었거나 은밀한 통화를 하는 모습이 방옥순에게 목격된 적도 있을 수 있다 잠시만요 하지만 저는 그 서류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게 사모님들 죽음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게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확실한 것도 없고요 다만 저는요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사모님이 돌아가신 뒤 개인 물건은 다 처리했어요 서류 같은 게 나온 적도 없고요 작은 사모님은 회사일을 하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게 나왔다면 제가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어디 숨겨두셨을 거예요 본인 손만 닿는 어떤 데 말이에요 방옥순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다 서동현은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이쯤에서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어차피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쨌든 뭔가 떠올리면 전화 좀 주십시오 그는 박개류의 명함 옆에 자신의 명함을 내려놓았다 돌아가는 서동현을 방옥순은 문밖까지 따라 나와 배웅했다 서동현이 나가고 닫힌 문을 바라보는 방옥순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그 시각 강호성은 서린보육원 원장실에 앉아 보육원장이 극진하게 대접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고액의 후원자가 방문할 때만 꺼내는 고급스러운 찻잔이었다 차의 맛을 음미하듯 강호성이 찻잔을 들어 조용히 마셨다 그럴 때마다 맞은편에 앉은 보육원장은 자신의 숨소리가 그의 시간을 방해할 걸 염려라도 하는 듯 숨을 멈추고 필사적으로 적막을 지키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의 조용한 여가시간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손바닥만한 원장실에 앉은 강호성의 위압감이 실로 대단했다 일곱 번째쯤 강호성이 찻잔을 들었을 때 그의 눈이 오른쪽에 있는 책상 위 책꼬지를 날카롭게 훑었다 여기에 들어와 있다가 돌아갔다 네, 그랬습니다 하지만 뭘 가지고 나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하, 바보가 아니고서야 금세 들통나게 뭘 가져갈 리가 없지 그는 싸구려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어슬렁어슬렁 원장의 책상 앞으로 갔다 책꼬지에 꽂혀있는 서류 파일들의 제목을 훑었다 원장이 위층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내려와 원장실에서 기다렸다면 필시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을 거다 원장의 말대로라면 서동현 형사는 건물 내부를 훑어보았다고 했다 그것뿐일 리가 없다 원장실에서 서동현이 뭔가를 찾아갔으리라고 강호성은 추측했다 물론 소득이 있었을지는 미지수다 그런 그의 눈이 한 곳에서 멈추었다 방명록 하지만 방명록과 자신의 상관관계를 아무리 범죄와 연결지어 생각해보려 해봤자 찾아낼 수 있는 건 꽤 잦은 방문 정도뿐일 테니까 그런데도 강호성은 찝찝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원장 네 남의 손에 눌렸다 떼어진 스프링처럼 원장이 소파를 박차고 퉁겨지듯 일어났다 이 방명록은 여기에 꼭 있어야 하나? 네? 재차 이어진 질문에 강호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방명록을 응시할 뿐이었다 주인은 사냥개에게 사냥을 해야 할 이유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명령할 뿐 개는 주인의 명령만 받으면 된다 아 치우겠습니다 강호성은 그제야 흡족한 미소를 띄었다 생각해보면 서동현 형사를 사건에서 손 떼게 한 게 실수였는지도 모른다 그는 막으려 하면 할수록 더 달려드는 타입이다 역효과였다 강호성은 아랫입술을 꾹 깨물었다 지금이 선거 직전만 아니었다면 이런 식으로 그 자식이 활개치도록 내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기분이 몹시 나빴다 기분을 정화해야 한다 아 그러고 보니 원장 진영이는 요즘 잘 있나? 그 질문에 보육원장의 얼굴에 탐욕스런 웃음이 걸렸다 아 잘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까? 이왕 왔으니 한번 보지 그 방으로 예 보육원장이 허리를 푹 숙여 인사하고는 원장실 문을 열었다 강호성은 그쪽을 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차 트렁크에 내가 청소용품 좀 실었으니까 필요할 때 쓰도록 해요 강호성이 말하는 청소용품이 진짜 청소용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원장이 웃음을 가득 띄고는 밖으로 나갔다 강호성이 원장의 차 트렁크에 실어준 청소용품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잠시 후 보육원장의 손에 이끌려 진영이라고 불리는 소년이 그 방으로 향했다 소년은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 이따금 끌려가지 않으려 버텨봤지만 보육원장의 억센 힘이 소년을 질질 끌고 갔다 입을 크게 벌리고 비명이라도 지르는 듯하지만 소년의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소년은 태어나 단 한 번도 소리라는 걸 내본 적이 없었다 아마 말하지도 듣지도 못해서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소년은 자기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구나 생각하기도 했다 원장의 손에 의해 복도 끝에 있는 문이 열렸다 그곳은 다른 방들과는 달리 무거운 철문으로 되어 있다 그 방 안에 누가 있는지 소년은 알고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꼴을 당해야 하는지도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소년은 원장의 손을 벗어나보려 했지만 결국 소년은 안으로 쳐넣어졌다 원장은 문을 닫고 주변을 둘러본 뒤 원장실로 유유히 내려갔다 그날 밤 11시 집으로 돌아온 강호성은 자신의 서재에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앉아있었다 노트북에서 재생되는 영상에 집중하고 있었다 서동현이 자신의 거실에 모습을 드러낸 걸 보곤 이를 갈았다 아직도 강호성은 방옥순을 100% 믿고 있진 않았다 그래서 방옥순이 시장에 간 사이 음성 지원이 되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역시 방옥순은 서동현과 접촉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방옥순이 서동현에게 대단한 걸 알린 바는 없었다 일단 서동현은 방옥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혹시 중이란 씨가 뭔가 서류를 준비하는 모습 보인 적 없습니까? 기자한테 전화를 건다든가 말이에요 기... 기자예요? 네 이런 이름 들어본 적 없습니까? 기자? 강호성은 신경을 집중했다 하지만 영상만으로 그 기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강호성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다 신문사에 보낼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줄은 알았지만 기자까지 접촉했다는 건 예상도 못했었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아둔한 여자 그게 자신의 아내에 대한 강호성의 생각이었다 거기까지 머리가 돌아갈 줄은 몰랐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걸까? 그래서 그날 일이 벌어졌던 걸까? 그 기자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 주미란이 통화상으로 그 기자에게 뭔가를 흘렸는지도 모른다 강호성은 분노에 차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강호성은 영상을 종료시키고 노트북을 덮었다 그가 대답을 하자 방옥순이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강호성의 책상 앞에 섰다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자니 방옥순이 그의 책상 위에 작은 종이 하나를 내려놓았다 대민일보사 정치부 박계류 기자의 명함이었다 그녀의 다이어리 베란다 창으로 따사로운 햇살이 비쳐들었다 허니 트인 베란다 창은 이 아파트 가격을 인상시키는데 한 몫을 하지 좋은 경치와 좋은 분위기를 돈 주고 사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무료하게 시작되고 있다 난 거실에 앉아 멍하니 TV를 응시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정보를 전달해주는 와이드 쇼가 나오고 있었다 봄을 맞아 경북 봉화에서 메밀 축제가 열리고 있다며 리포터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봉화 영농조합에서 메밀을 이용해 만든 상품을 판매한다며 소개했고 TV 속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멀리 다른 나라에 나만 혼자 똑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날 괴롭게 했다 당신이 웬일이야? 텔레비전을 다 보고? 뭐 재밌는 거라도 있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강호성이 다가와 있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문지르고 씻고 나온 모양이었다 오늘도 출근이 이르다 테이블 위에 올려뒀던 리모컨을 집어 TV를 껐다 그냥요 소파에서 일어섰다 하! 할 일도 없네 저런 걸 무슨 재미로 보는 거야? 뉴스라도 좀 봐 하다 못해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지 한심하다는 듯한 어조로 쏘아붙인 강호성은 그렇게 비꼬아놓고도 더 할 말이 있었는데 잊었다는 듯 아! 하며 뒷말을 이어붙였다 아! 하긴 곧 죽을 텐데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 뭐해 그치? 심장이 오그라든다 무서울 정도로 냉정한 사람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 더 상처 주지 못해 안달란 유치한 사람이다 식사 준비할게요 대답해봐야 끝이 없다 싸움으로 이어져 봐야 헤어지지 못할 바야야 좋을 게 없다 헤어질 생각도 해봤지만 시어머니나 남편이 허락할 사람들이 아니었다 별거라도 해보고 싶어 집을 나갔다가 잡혀 들어온 것도 여러 번이었다 잘못해서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협박에 그때마다 무릎을 꺾었었다 주방으로 들어서는 나를 보며 강호성은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어머니도 나오셔야 하잖아 근데 오늘 아줌마는 왜 안 보이지? 어머니는 주무세요 어제 박사님이 새로 주신 약에 안정제가 좀 늘어나서 주무시는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시어머니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다 혹시 모를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니 주체인은 뇌세포를 생성하는 약을 써보자고 했다 이미 망가진 거야 어쩔 수 없더라도 새로운 세포가 생기면 치매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약효는 한 달은 지나야 볼 수 있다고 했고 아, 아줌마는 일이 있다고 하셔서 휴가 좀 드렸고요 흥, 또 잃어버린 딸 찾으러 갔나? 강호성이 중얼대며 들어온다 가사도우미가 오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자신한테 피해만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든 집안일엔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다 난 강호성의 앞에 수저를 놓고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국그릇 오른쪽 옆에 놓아주었다 아침상에 올린 건 얼가리 배추를 넣고 끓인 된장국이었다 강호성이 자신의 앞으로 국그릇을 조금 당겼다 손등 위에 마구 긁은 생채기가 나있었고 주변이 밝게 부어있었다 요즘 봄이라 알레르기 때문에 당신 피부가 안 좋아져서요 찌개에 메밀가루를 조금 넣었어요 그러면 맛이 더 구수하고 피부에도 좋다고 해서요 음, 맛있네 고생했군 의외의 칭찬이었다 생각지도 못한 칭찬에 난 그의 시선을 피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고 보면 결혼한 이래로 처음 가져보는 정상적인 부부의 시간이었다 낯설었다 인터뷰에서 말해도 되지? 당신 암 말기라는 거 네? 강호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이어가며 말했다 평소에 없던 느닷없는 칭찬이 이 말을 위한 포석이었던 거다 감동받지 않았으니 분할 것도 없지만 소름이 끼쳤다 인간이 아니다 인터뷰에서 암 말기라는 걸 말하겠다는 건 단순히 자신의 신변을 감추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내 목숨을 마음껏 자기 선거전에 이용하겠다는 말이었다 허락이 아니라 통보였다 편한 대로 하세요 하, 당신도 정치인의 아내가 맞긴 맞군 만족스러워하는 저 얼굴 역겹다 표정을 숨기려 억지로 국을 입에 떠넣었다 입이 썼다 적당한 때를 봐서 알아서 잘 내보낼 거야 적당한 때를 봐서 가장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 때 동정표가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될 때 내 얘기를 언론에서 이용해 먹겠다는 뜻이었다 경북 봉화메밀 영농조합 046721234 원하는 제품으로 제작 가능 그를 위해 준비하는 마지막 선물 9장 박계류는 서동연보다 먼저 와 있었다 카페에 들어서기 전 서동연은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아직 15분이나 남아있었다 박계류의 명함에 관해 방옥순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어쩔 수 없다 이럴 땐 전공법밖에 없다고 서동연은 생각했다 박계류의 명함은 혹시라도 방옥순이 뭔가 생각날 게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돌려주었다 하지만 박계류의 전화번호는 따로 메모해 두었다 대민일보 정치부로 전화를 걸었을 때 안타깝게도 박계류는 취재차 외부에 나갔다고 했다 이번에는 휴대폰으로 걸었다 박계류는 받지 않았다 30분 뒤 또 한 번 그로부터 30분 뒤 다시 한 번 걸었지만 역시나 박계류와 통화할 수는 없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지신우 경장이 정치부 타빈 박계류가 직접 제보를 받을 리는 없으니 걸려오는 전화는 자신이 알고 있는 번호 자신이 명함을 준 사람이나 이미 알고 있는 사람뿐일 거라고 말했다 저장돼 있는 번호만 받을 거라는 말이다 잠시 생각 끝에 서동연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아주 잠시였다 어차피 박계류를 직접 만나지 않으면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없다 위험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다 혹시 주미란 씨와 만날 약속을 잡은 적 없으십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낸 지 1분도 채 친하지 않아 서동연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다 볼 필요도 없이 박계류였다 그의 전화번호가 액정화면에 뜨자 서동연은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박계류는 서동연의 신분을 물었다 잠시 생각하다가 형사라고 솔직히 말했다 주요 대화는 그 정도였다 형사라는 말에 박계류는 잠시 깊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아무 질문도 없이 어디서 만나면 되겠냐고 물었다 서동연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박계류 기자님?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를 작성했던 남자가 서동연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이미 박계류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얼굴을 확인한 터라 서동연은 그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박계류는 목소리를 통해 서동연님을 확인한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대면일보 박계류 기자입니다 전화드린 서동연입니다 둘은 가볍게 악수를 한 뒤 바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서동연이 그의 노트북에 흘깃 시선을 던졌다 아 하고 박계류가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의 단일화 문제에 대한 특집 기사를 작성 중이었습니다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서동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계류는 작성하던 원고를 저장하고는 노트북을 종료시켰다 전화 주신 이유에 대해 제가 먼저 여쭤봐야겠죠 네 그 다음은 제 질문이 더 많을 테니까요 그 말에 박계류는 알뜻말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동연이 말했다 어떤 분의 물건에서 박 기자님의 명함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라면 주미란 씨를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주미란 씨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확실히 예감을 했습니다 강호성 후보의 치부를 갖고 있구나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보할 것이 있다고 본인이 말하기도 했지만 목소리의 떨림이요 그건 미묘하게 느끼는 거라 정확한 설명은 어렵습니다만 자신의 남편인 강호성 후보에 대해 후호적이지 않다는 느낌은 확실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뭐였습니까? 어... 제가 알기로는 경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사하는 건 개인에 대한 불법 사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순간 서동연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이자는 지금 자신을 떠보고 있다 자신이 쥐고 있는 걸 내놓기 전에 상대가 쥔 패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패가 자신에게 줄 득실을 따지고 있다 서동연이 대답을 못하자 박계류의 입가에 득이 양양한 미소가 걸렸다 박계류는 자세를 조금 고쳐앉고는 조금 전 서동연이 그랬던 것처럼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다 그러고는 속삭이듯 말했다 주미란 씨가 강호성 후보의 치부를 쥐고 있었다 그런 주미란 씨가 죽었다 그렇다면 과연 주미란 씨의 죽음으로 이득을 볼 사람은 누굴까요? 박계류는 이미 서동연이 움직인 사실만 가지고도 이 사건의 정황을 꿰뚫고 있었다 쉽게 볼 자는 아니다 이 사람은 영리하고 영악하다 게다가 강호성과는 대척점에 서 있다 드러내놓고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자의 신분인 이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일이 쉬워질 수 있다 무엇보다 주미란이 박계류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 아 알겠지만 나는 단독으로 이 사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떤 것도 박 기자님께 약속할 수는 없군요 아니요 박계류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서영사님은 제게 약속만 하시면 됩니다 강호성 후보에게 수갑을 채우는 그 순간에 저랑 동행만 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미디어도 없이요 서동현이 놀란 눈으로 박계류를 보았다 돈이라도 요구할 줄 알았다 박계류는 씩 웃었다 그렇게 경계하시니 장난 좀 쳤습니다 저는 제가 뭔가 하나 쥐고 있다고 해서 그걸 권력 삼을 생각은 없어요 저는 기자의 명예를 걸고 절대 이 나라의 한 도시가 강호성 후보 같은 썩은 사람 손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미란 씨가 쥐고 있던 건 강호성 후보의 치부가 맞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미란 씨는 제게 제보할 게 있다고 했어요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럴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천지가 개벽을 하겠구나 생각을 했지요 이후 최대한 빨리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주미란이 사망한 것이다 저 역시 주미란 씨의 사망에 강호성 후보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미란 씨는 강호성 후보의 치부를 손에 쥐고 있었고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주미란 씨가 제보하려던 자료가 사라졌죠 모든 상황이 한 곳을 향하고 있어요 형사님은 그 서류를 찾으셔야 말합니다 그게 바로 강호성 후보가 주미란 씨를 살해할 동기니까요 저는 강호성 후보의 뒤에 뭐가 있는지 개볼락합니다 박계류 역시 주미란의 서류를 찾고 있었던 듯했다 그때 서동현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지신 후 경장이었다 벨이 울리는 휴대폰을 들고 가만히 있자니 박계류가 눈치를 재고 먼저 일어섰다 어차피 드릴 말씀은 다 드렸으니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서동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박계류가 미소와 함께 몸을 돌렸다 몇 걸음 걷다가 생각났다는 듯 아 하며 뒤돌아 보았다 박계류가 카페를 나간 뒤 서동현은 전화를 받았다 출근했던 지신 후 경장이 퇴근 후 서동현과 합류 여부를 묻는 전화였다 서동현은 오늘은 집에 들어가 쉬라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는 다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생각에 잠겼다 방옥순의 도움을 얻어 주미란이 숨겼을 서류를 찾아볼 생각이었다